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 여러분들 12월 24일 일요일인데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아 저는 어쨌든 뭐 수익을 봐야 되는 뭐 일단은 뭐 주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 수익을 보기 위해서 자 오늘도 DS단석을 분석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 주주님들 좀 도움되시라고 영상을 좀 찍어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 제 영상 지금 보시는 주주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죠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나와서 영상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DS단석 관련해서 아마 매수 못하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DS단석이 여러분들 상장하자마자 5분만에 여러분들 상한가에 진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신규로 좀 진입을 하시려고 했던 분들도 아마 매수를 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여러분들 아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도 매수를 못했습니다 좀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자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자 우리가 만약에 매수를 했더라도 자 현구간 여러분들 조금 약수익을 보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우상향만 할 수는 없죠 우상향만 할 수는 없고요 자 어느 정도 눌려줬다가 올라가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DS단석이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상한가에 도달을 했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말씀을 좀 드리면 빠른 시간 안에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 빠르게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보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급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급할 건 없고 우리는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막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중요한 건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매수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자 주대표가 여러분들 자 이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자 최저점에서 잡고 최고점에서 파는 거 자 여러분들 제가 전문가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주대표가 20년 넘게 증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자 신규 상장 종목만큼은 어떤 전문가 보다도 잘한다는 거 이미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LS 머티럴지를 가지고 그쵸? 지금 현재 200% 넘는 수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진짜 제가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거 아시죠? 이렇게 뭐 제가 말로만 설명 드려봐야 의미가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 LS 머티럴지를 가지고 어떻게 매수 타점 그쵸?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러려면 제가 그 우리 구독자분들과 구독자분들과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좀 보여드리면서 어 이거 실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 실시간이고 제가 이거 한번 정확하게 오픈을 좀 해드리면서 그쵸? 어떻게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아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거 보여드리는 건 여러분들 주대표랑 같이 한번 잡아보자라는 의미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? 자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어 이거 DS 단서 그쵸? 22일인데 자 눌림목자리에서 매수 좀 들어가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좀 준비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 시초과 전략까지도 이런 식으로 제가 전략까지도 다 짜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어 그게 좀 잘 안됐죠 자 DS 단서 그 뭐 5분만에 파악도 되기 전에 그냥 바로 올려버렸죠 여러분들 음 이렇게 되면서 제가 못 잡았는데 자 제가 그 LS 머트리얼즈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뭐예요? 매수 매도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DS 단서 그쵸? 어느 정도 매수 타점을 좀 정확하게 좀 잡아낼 수 있는 이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경험치를 조금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 텔레그램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이거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수익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잠깐만 텔레그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보여드리면 우선 좀 올려야겠죠 여러분들 우선 12일로 한번 가볼게요 12일로 자 이날 이날입니다 여러분들 12월 12일로 한번 올라가볼게요 자 신규 매수 추천 종목명 LS 머트리얼즈 자 매수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매수가 자 2만 천원의 매수를 좀 드립니다 자 이때 시간이 9시 3분이에요 9시 3분 자 분봉으로 볼게요 여러분들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첫날로 가볼게요 첫날로 가시면 자 주대표가 9시 3분에 얼마를 안내를 좀 드리죠 여러분들 주대표가 9시 3분에 매수가 2만 천원에 잡으라고 미리 안내를 좀 드립니다 자 9시 3분이면요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그쵸 이때 2만 천원에 잡으라고 미리 걸어두시라고 안내를 좀 드리고 나서 자 9시 7분에 그죠? 9시 7분에 2만 750원을 갖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?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주대표 2만 천원에 걸어놨던 매수가 모두 체결이 됐다라는 얘기죠 음 자 이때 매수 타점 한번 드렸구요 그쵸? 첫날에 2만 천원의 매수 타점 드렸고 자 매수 타점 드린거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쵸? 어 2만 천원의 매수가 잡힌거 보이실거구요 계속적으로 수급 체크해 나가고 있구요 자 그리고 매수 타점도 보여드릴게요 좀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날짜가 저희가 매수 타점을 언제 잡았냐면 이날 이날 전략매도를 이날 잡아서 이날 전략매도 하구요 이날 다시 잡았거든요 이날 잡는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죄송합니다 좀 걸리죠? 예 아무래도 자 이날 우리 그 강한 은봉이 나온 날 있지 않습니까? 그쵸? 이날 제가 뭐라고 말씀을 좀 드리냐면 자 LS 머티럴즈 수급이 빠지면서 강한 하락세 나와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구요 이렇게 큰 은봉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날 전략매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LS 머트 자 전략매도 사인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수익을 자 몇 프로죠? 75% 수익을 챙겨갔구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자 재진입 안내를 보셔야 되겠죠 재진입 안내 자 매수가 얼마입니까? 여러분들 이날 자 8시입니다 이날의 안내를 좀 드리죠 8시 그쵸? 자 이날 최저가 보시면 얼마입니까? 여러분들 최저가 한번 보세요 그렇죠 26,800원이란 얘기에요 26,800원에 정확히 발바닥에서 안내를 또 한번 드린다는 겁니다 그쵸? 자 매수가 주대표가 얼마? 27,000원에 걸어두시라고 말씀했던 매수가가 그쵸? 우리 구독자분들 주대표 또 한번 정확하게 최저점에서 매수가 잡아내죠 어 이거 정말 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쵸? 자 정확하게 26,800원 8시 6분에 안내드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27,000원에 잡아냈다는 겁니다 날짜 15일 확인되시죠 여러분들 15일 그쵸? 그리고 나서 뭐 운영은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날 자 최초 이날 절반 50%를 저희가 비중을 축소를 하고요 이날 끝에서 또 비중을 50% 남은 비중을 또 추가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날 볼게요 여러분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매도 안내 여기서 그쵸? 이 고점에서 미리 또 한번 어 저희가 비중 절반 매도하면서 15% 수익을 또 챙겨갔구요 다음날이 중요하죠 다음날 다음날로 넘어가면요 자 볼게요 다음날 자 날짜 보이시죠 12월 18일입니다 12월 18일 자 비중충합인 신규 진입 안내를 또 드립니다 그쵸? 이 드릴 때가 3만 2,400원이에요 여러분들 시간 보이시죠 9시 3분입니다 9시 3분에 LS 머티럴즈 자 매수가 보세요 여러분들 3만 1,800원에 매수하라고 미리 안내를 좀 드립니다 그쵸? 그리고 나서 여기 볼게요 여러분들 자 최저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네 3만 1,800원이죠 여러분들 3만 1,800원 그쵸? 자 비중충합인 신규 진입을 정확하게 얼마에 안내드렸나요 여러분들 3만 1,800원에 안내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정말 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타점 음 자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들 DS 단속도요 DS 단속도 자 우리 주주분들 아직 신규 타점 못 잡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쵸? 자 이거 신규 타점 자 정확하게 최저점에서 제가 매수하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하시라는 얘기에요 자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텔레그램입니다 이 방이 제가 어 그거 말씀을 좀 드렸죠 주대표가 증권사 20년 넘게 다니면서 제일 잘한게 뭐다? 신규 상장 종목만큼은 어떤 전문가보다도 잘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아까 LS 머트리얼즈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정확하게 뭐합니까 여러분들 자 최저점에서 매수 타점 드리고 그쵸? 최고점에서 매도 타점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뭐 기가 막힌 타점을 공유를 좀 드리는데 자 우리 DS 단석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지금 주대표가 자 DS 단석 매수를 못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부끄럽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도 파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쵸? 근데 5분 만에 뭐 상한가에 진입한 거 제가 어떻게 뭐 매수 타점을 잡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자 우리가 DS 단석이 분명한 건 우상향만 하진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이 나온다는 건데 자 이때 여러분들 제가 최저점에서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안내를 좀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자 주대표랑 같이 한번 DS 단석 잡아보자는 말씀이죠 음 아시겠죠 자 그래서 텔레그램 들어오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위 상단 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010-627-8706번으로 여러분들 두 글자죠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방 입장이 가능하신데 자 이거 비용 들어가는 게 일절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위 상단 번호 010-627-8706번으로 두 글자 뭐예요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자 모두모두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약속 드릴게요 DS 단석 관련해서 제가 발바닥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 LS 머트리얼처럼 기가 막힌 타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텔레그램 꼭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자 주대표가 재능 기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와서 한 번 편하게 뭐예요 편하게 매매를 한 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중요한 건 지금 NS 머트리얼제를 가지고 주대표가 200% 이상 수익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DS 단석도 마찬가지예요 200% 이상 수익 보여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으로 좀 입장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만 가능합니다 구독자분들 자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이시죠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 번호 있으시잖아요 010-6227-8706번으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입장시켜서 우리가 큰 수익 한 번 챙겨볼 테니까요 자 주대표 한 번 믿고 여러분들 상단 번호로 구독이라고 한 번씩만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DS 단석은요 여러분들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어 앞으로 충분히 우리가 큰 수익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제가 제대로 된 타점 한 번 어 안내를 좀 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수익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상단 번호로 두 글자죠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음 그래서 우리 들어오셔서 자 제가 연말에 여러분들 돈 나갈 일 정말 많죠 제가 웬만해서는 다 충당을 시켜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어 큰 수익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안내를 좀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